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한 미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문정인 특보에게 전달했다며 청와대는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첫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회담 장소와 날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조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날짜가 며칠 안으로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판문점이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 접경지역인 판문점이 제3국보다 대표성을 띄고 있다며 엄청난 기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후보지엔 평양이나 판문점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남한과 미국을 겨냥했던 비난이 눈에 띄게 줄고 그 자리에 국제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미 행정부를 정조준했던 기사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치 제도를 비난하는 원론적인 언급의 글이나 남한 보수와 일본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신문의 이같은 변화는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15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 씨가 다른 댓글 여론 조작을 벌였는지 지난해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사실상 모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전무는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손등으로 밀쳤다며 이 과정에서 음료가 튀어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회의가 중단된 데 대해서는 자신이 해당 업무의 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자이고 본인의 업무라며 업무방해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과 진술 또 피의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